미쳤다, 이거 아무도 못 믿겠어. 우리가 연습생 때 해보고 진짜 오랜만에 한 번. 거의 1년 전. 그때는 20명이라서 안 끝났어, 내가. 맞아, 알아보면 진짜 밤이 됐어. 진짜 밤이 됐어. 그럼 지갑을 어떻게 할까? 마피아 미션도 있나요? 진 팀이 이긴 팀한테 아이스크림이나 음료 사주기. 오케이. 마피아 팀이 지금 7명을 더 하자. 그쵸? 오케이. 알아요, 합시다. 마피아 하기 싫은데? 나는 싫어. 나 진짜 안 돼요. 어, 내 옆에서 찌르는 소리 났어. 아, 너무 잘 잤어. 장경호 마피아다. 마피아가 되는 꿈 꿨어. 장경호 마피아다. 이거 장경호가 마피아야. 지금 뭐 해야 돼요, 우리?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요? 오케이, 전 진짜 시민입니다. 저는 마피아 되는 꿈을 꾸는 시민입니다. 어... 안녕하세요, 저는 신인가수 독사입니다. 어... 팬이에요. 미국에서 유학 왔습니다. 저는 공무원입니다. 저는 인자. 아... 아무 의미 없는 자기소개였어. 방금 자기소개로 저는 범인을 알아냈어요. 제 마피아야. 독사 씨. 독사 왜요? 독사는 데뷔한 지 18년 차예요. 신인가수가 아니라고요. 진짜 예리했어. 그러니까 옹기 거의 죽여보자. 왜 이래, 원래 이렇게 유치하게 하는 거야? 아니, 알았어, 미안해. 약간 지수랑 동건이가 조금 수상해. 난 마피아 아니다. 나도 아니다. 확실히 동건이 형은 그때 좀 수상한 거 아니야? 나 원래, 나 마피아 잘해. 어? 나 잘해. 마피아다, 이거 마피아다. 나 아니야. 근데 얘 공무원이에요, 뭐. 저는 공무원입니다. 경찰은 공무원이다. 그러네. 경찰이. 왜 이렇게 다 똑똑해? 의사, 의사 다음 사람 찬이 형 지켜주세요. 오케이. 여러분 아침에 안 좋을 거면 그냥 밤 될까요? 오케이. 하루는 그냥 건너갈까요? 다음 밤. 찬이 형 죽으면 마피아 확실하다. 찬이 형 죽으면 마피아 확실하다. 찬이 형 죽으면 마피아 확실하다. 시경 안 죽으면 마피아 확실해. 정체를 알고 싶은 사람을 지목해주세요. 정체를 알고 싶으신 사람을 지목해주세요. 시민 제수가 죽었어요. 오오오 오오오오오. 갑자기? 제니스 빠이. 아 아침 아침 아침. cross. 범인은 좋지 아냐. 범인 좋지 않았어. 정상이네 경찰 없어요? 경찰이 뭐 했을 거 아니에요? 아니야, 경찰 아직 나오면 안 돼 경찰이 지금 자기가 조사한 거 얘기하면 돼 그거 나오면 경찰은 더 이상 못 조사하잖아 죽잖아, 마피한테 내가 봤을 때는 의사가 자의를 했어 진짜 못된 놈이다 그럼 일단 이렇게 두 명 죽여보면 안 돼요? 두 명이 마피한테 제롱이가 말이 많았는데 이번엔 말이 더 많아 왜? 방금 초 갔어 혼자 계속 눈치 보다가 그럼 이 둘 죽여보면 안 돼요? 이러는데 눈동자가 초록색일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오케이, 용기로 가자 용기로 가자, 용기로 가자 하나, 둘, 셋 일단 죽여야지 나 안 죽여야지 난 아직 모르겠어 어? 네, 죽었고 변론 최후의 변론 저는 가요계의 독사가 되겠다는 강력한 포부를 가지고 데뷔를 했는데요 이렇게 데뷔하자마자 가요계를 떠나게 되었는데 그냥, 그냥 최후의 소감을 말한 거 같은데 독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스위민 너 왜 이렇게 수상했냐? 몰라, 내가 뭐 했는데? 나 진짜 수상했어 저랑 찬형이 형이 살렸어요 난 아직 모르겠어 근데 살린 게 뭔가 더 약간 그치? 아니, 그럼 뭐 경찰 있으면 조사해보면 되지 너도 살렸잖아 한번 경찰은 제롬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, 경찰 있으면 저 좀 조사해주세요 재윤이랑 제롬이 아니야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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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 자의를 하겠어, 설마 아 아 아 아 아 아 이 경찰 아직 살아있네 아이 경찰 무능한건가? 경찰 무능하다, 이 바보 경찰 멍청아 주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워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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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사 잘 살렸네 영혼들이 너무 시끄러운 것 같아요 아 근데 좋다. 리액션 좋아. 근데 제가 사실 의사거든요. 근데 저를 죽인 거란 건 저를 평소에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일 거예요, 말이에요. 나머지 다 아니야, 그러면? 아, 너 죽였어? 제가 다 이랬거든요. 의사는 자기 밝힌 왜 밝힌 거야? 누나, 이 바보야. 왜 밝힌 거야, 그걸? 그럼 너 계속 표적되잖아, 이제. 그럼 어떻게든 내가 심리적으로 이겨볼게. 그런 자신감 좋아. 아니야. 야, 야, 이 의상이 이상해. 야, 나 아니야. 나 진짜 아니야, 나 시민이야. 동건이 옷이 유독 오늘따라 검았네. 막 장미 마피아의 상징 막 이런 거잖아. 찬이 형, 왜 제이 형 죽이려 했어요? 왜 제이 형 죽이려 했어요? 뭔 소리야. 찬이 표정이 안 좋아. 동건 제롬이네. 마피아 동건 제롬이네. 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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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. 나 진짜 아니야. 마피아 동건 제롬이야, 동건 제롬이야, 동건 제롬이야. 나 진짜 아니야, 나 진짜 아니야, 진짜. 아, 나 치윤이 형 좀 의심 가기 시작했어. 아, 모르겠다. 치윤이는 근데 원래 표정 변화가 없어서 모르겠어. 그래서 치윤이가 마피아 걸리면 입번판은 좀 힘들어. 그러면 경찰 이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? 경찰 나와요. 경찰까지 나온다고? 경찰 나와요. 근데 경찰이 만약에 조사했는데 마피아를 잡았어, 그러면 나오는데 아니면 안 나오는 게 좋아. 맞는 말인데. 치윤이가 경찰인 거 같아. 치윤이 형이 경찰인데 치윤이 형이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말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? 근데 내가, 내가 경찰이면 어떡해? 그거 아닌 거 같아, 경찰은 확실히 아니야. 내가 볼 때 제롬이가 죽어야 될 거 같아. 형 마피아지, 제롬이야, 이건. 넌 누구 같은데? 나? 난 찬형 같은데? 야, 제롬이는 연기가 안 돼. 근데 찬형이 마피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? 아, 진짜 나 죽여도 상관없어. 자꾸 찬형으로 보려고 하는데. 진짜 이 사람들, 진짜 이 사람들 마피아 너무 못 한다고. 너 경찰은 확실히 아니야. 일단 제롬이 형부터 가자, 그럼. 하나, 둘, 셋. 일단 좀 줄이자. 너 일단 줄여야 될 거 같아. 최외 변론. 최외 변론. 뭐, 안타깝죠. 그래서 너 뭔데? 저는 시민 팬이죠. 뭐? 진짜 서운했어. 진짜로? 미처럼 보여서 시민이란 거야. 근데 막 예상치 못하게 민수랑 치윤인 거 아니야, 막? 맞아. 어, 야, 근데 죽였잖아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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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난 아니라니까. 난 진짜 아닌데? 자, 밤이 되었습니다. 야, 안 졌는데? 내가, 내가.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 잠깐 fire를 지워가세요. 야, 김민수다. 김민수 같아, 김민수. 고개를 들어 잠깐 fire를가지고 numbered 음? 음? 으아하하하 경찰은 고개를 들어 전체를 알고 싶은 사람을 주목할게요 으아 진입이란 하아 나 떨려 오오 와아 진리죠? 제가 가기 전에 경찰 살릴게요 하고 갔잖아요 일단 경찰 살릴게요 무조건 나라도 죽이려고 갈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난 나를 선택했어 하하하하하하 아 그냥 자기 살려는 게 좋은 거잖아 난, 난 인수인 것 같아 나 아니 아 나 진짜 오르겠어 이제 이제는 경찰이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경찰 나와서 얘기해 주세요 찬이 형, 치희링이죠? 치희링이죠? 마피아 못 잡았어요? 그러니까 내가 내가 재우랑 동건이를 했는데 둘 다 아니야 아니 근데 아닌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울림을 맞지 그러면 건들지 마! 아니야 민수랑 경호랑 찬이 중에 한 명이야 그러면 난 민수인 것 같아 아 근데 진짜 동건이 형이 아니에요? 아 진짜 찬이 형이래요? 정신 둘 진짜 연기 잘하시네요 아니 형 아니 경험 없어요 증정해 아까 제롬이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 둘이 근데 갑자기 웃더라고 둘이 보면서 형이 형이 죽이자 했잖아요 야 니가 죽이자 했잖아 지금 캠이 네 개, 다섯 개에요 캠 차비야 판독 부탁드립니다 내가 봤을 때 제롬이가 죽어야 될 것 같아 제롬이야 이거 제롬이야 일단 제롬이부터 가 민수 아니야 아니 둘이 서로 직업을 아니까 계속 둘이 티키타카로 지금까지 경호가 경찰인 줄 알았는데 저 완전 백수 그러면은 계속 서로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척 이렇게 막 서로 마피아끼리 얘기하고 했던 거야 나, 나 알아 근데 얘는 경찰이 맞아? 그럼 지금 세 명 한 거잖아 조사를 아 잠깐만 내가 죽는 거 같아 얘, 얘가 경찰이 아니지만 않으면 얘는 경찰이 맞아? 맞아 맞아 나 알아 난 맞아 아 진짜?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하자 지금 찬이 형 아니면 민수로 이 형 갈렸으니까 그럼 경호는 무조건 이런 거잖아 경호 죽이자 어? 뭔 소리야? 둘, 둘일 수도 있잖아 그럼 어떻게 알아? 잠깐만 이징은 너냐? 아니 저요? 야 너네 미안해 아 잠깐만 아니야 재윤이는 아니라고 했잖아 재윤이는 아니라고 했잖아 경찰이 얘 어떻게 의사가 됐네 난 다음 밤에는 찬이 조사할 거야 일단 봐봐? 그러면 민수를 보냈어 민수를 보내고 얘가 얘를 살리고 얘가 갔어 그 대신 얘는 얘 정체를 알 수 있잖아 그럼 얘가 시민인 걸 밝혀지면 나도 시민이고 얘도 경찰이면 이 둘이 마피아인 거고 근데 민수가 마피아 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딱 둘도 될 수도 그럼 얘는 뭐지 그러면? 얘가 마피아라는 거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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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가자 이 바보야 쟤가 마피아라고 왜 나를 죽여? 경호를 죽여야지 나는 왜 죽어? 나도 나도 살고 싶어 이 마리오네트들 다 지금 놀아나고 있어 나 죽여 그냥 나 죽여 I'm out 아니 왜 싸워 니들끼리 난 시민이다 이 바보들아 신세시민이에요? 연기하지마 이지영 네가 바보라고 네가 바보 와 잠시만 연기하지마 잠시만 이상해서 못 믿어 진짜 잘한다 일단 바보 꿀잼이다 꿀잼이다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 지윤이 손을 치고 계세요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 지윤이 손을 치고 계세요 의사는 고개를 들어 살린 사람을 손을 치고 계세요 치윤이 살려야 돼 치윤이 나 살려줘 나 살려줘 경찰은 고개를 들어 여기서 마피아 못 고르면 끝난다 아니지 걔가 아니지 어? 침이 되었습니다 과연 내 지윤이 뭐야 야 야 야 야 너 마피아야? 아니 어차피 범인 지명 밝혀졌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경찰 살릴 이유가 없으니까 야 잠겨봐 아니야? 뭐야 야 얘를 알아냈어야지 그래야 난가? 아닌데 나 아닌데 이미 범인 두 명 저 두 명이라고 아니 이게 세 중에 둘인데 아 아니야 형 재윤이 아니라고 했잖아 저 조사했어요 아까 전에 안 했어요 이게 조사했어? 아니 조사 안 했어 이게 안 했어 야 끊었어 재윤이 조사했어 아니 연기하지 말라고 잠겨보지 마 나 셋 다운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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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시민이야 형 아까 촬영이 형이 저희 다 재윤 보고 있을 때 뒤에서 이러고 있었어 뭔 소리야 한 번만 미너져 자리도 안 했는데 왜 안 살렸어?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당연히 이걸 예상으로 살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아니 어차피 범인 두 명 밝혀졌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잠깐만 야 얘를 알아라 그리고 제작진 분들 입장에서 누가 봐도 마피아일 거 같은 사람 고르지 않겠어요? 잠깐만 무슨 말씀 아니야 진짜로 하지 말게요 시작할 때 마피아 아니 아니 잠깐만 오케이 그러면 찬용 투표해보고 아니면 제가 맞을게요 오케이 아니 재윤이야 제일 소름 돋는 건 아니 이 둘이 마피아인 거야 아 그니까 저 제가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났어요 아무 말 다 하지 말고 그냥 찬용 죽일까 봐 할 거야 하나 둘 셋 야 진짜 한 번 믿어줘 게임 끝났어 게임 끝났어 시민이에요? 마피아입니다 마피아입니다 아 알았지 아 진짜 내가 말했잖아 야 그럼 너잖아 이제 시민이 이겼을까 아 이겼어요? 왜 이긴 거야 왜 시민이들끼리 싸워 자꾸 싸워 싸워 마피아 누구예요? 얘 뭐요? 어? 치훈이 형 진짜 잘한다 내가 같이 명령을 다 쳤는 말했잖아 내가 너 죽으면 안 된다고 치훈이 형이 만약에 맞게 하면 안 된다고 내가 영롱이네 거기다 치 한 명씩이요 진짜 여기서 좀 억울한 게 치훈이가 자꾸 자기 죽이라는 거야 아 이해 자기가 살아야 되는 건데 내 계획은 이거였어 제휴가 날 살리고 내가 찬이 조사했는데 찬이가 내가 아닌 거야 와 진짜 한 소리를 더 그러니까 진짜 똑똑했어 표정 하나 안 보이나 하냐 경찰 누구야 그럼? 저요 니 뭐 했냐 나? 난 찬이 형 같은데 내가 봤을 때 경호는 시민이야 맞지? 너 시민이 있어 내가 처음에 찬이 형을 지목을 했어 찬이 형이 마피아인 거야 근데 너무 금방 끝날 거 같아서 콘텐츠가 없어질 거 같은 거야 그리고 찬이 형은 내가 봤을 때 마피아야 아 진짜 나 죽여도 상관없어 아 찬이 형 살려두자 아니 이거 바로 아 뭐래 니가 생각할게 고소할게요 나의 선택 덕분에 이 콘텐츠가 완벽하게 완성이 되었고 모두 다 제가 한 번 더 안 해요? 딱 한 판 더 하고 싶다 진짜로 아 재밌었다 아 재밌었어 재밌었어 베네피 씨 아이스크림이니까 아이스크림이니까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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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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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